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힐링계의 다크소리로 몰리는 언레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다운 인 어 홀 뭐지? 왠지 롤러코스터 탈거같은 이룸은? 자 아래로 네 동굴로 내려가 봅시다 아마 이게 9편으로 올라갈거같은데 9편도 오늘 시작이니까 어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 딱 5천명만은 웨이크고 어 양심껏 100명만 100명만 눌러주면 고맙겠어요 우리 조마문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실뭉치에 실뭉치에 오늘도 여행을 시작합시다 참고로 저는 얘를 빨괴로 부릅니다 빨간 괴물이요 힘이 너무 쎄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댓글에 빨개라고 달아드리니까 뭐 빨개벗냐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요 어 몇개 지웠어요 제가 댓글을 단거를 음 어 야 춥다 무서워한다 어요 어요 우와 야 돌멩이 입자 오지죠 아 이 게임은 할머니의 추억을 찾으러 떠나는 할머니의 소중한 털실 네 어 심장이 제가 약해서요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집중할게요 어 어 오우 shit shit 버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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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어? 야 이런데 왠지 출입금지지역 아니냐 이거? 어? 털이 없어 뭐지? 털을 내가 두고한 아아아아 저보다 어떻게 잡아 저거 아하 아하 오우 가자 분위기 진짜 좋다 근데 점점 다크소울이란 느낌이 드는게 어두워지고있을 게임이 그동안 밝고 힐링됐던 그런 해맑았던 나이들이 끝나가는 느낌 뭐야 이거 진짜네 뭔가 폴리스 안전요원이 끌고가는데 여긴 출입하시면 안됩니다 뭐 이런거 같구요 어? 영혼흡수? 영혼흡수? 이거는 뭔가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닐까 아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두구요 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가서 어? 이게 내가 하려는게 아닌데 이게 내가 하려는게 아닌데 아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아 꼼수 안통해 꼼수 안통해 혹시 이걸 아 아 잠시만 왠지 얘도 움직일 수 있을거 같애 안되네요 그러면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거는 그냥 이거를 어느정도 고정을 시켜두는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뛰어서 저걸 잡는건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되는 다크소울쟁 죽어야지만 뭐 다크소울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하는거야 아 아 이건가본데 아 안 밀려 뭘까요 병원의 A 한번 밀어볼까 훗 이거는 100%야 100%야 뭔가 잠깐만 가면서 봐 이거는 이걸 옮겨야돼 100% 이걸 옮겨야되고 아 야 이 위에 줄있네 아 이거 몰랐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 봤었어요 어 나 이거 못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아 실수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가고 아 저기서 실뭉치를 또 받을 수 있네 잠깐만 이거 무리하게 안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안되네 자 오늘 저기까지 가야된다는 얘긴데 한동을 많이 이용해야겠어 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 잠깐만 오른쪽에도 저 털실 아니냐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여길 일단 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묶어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는거에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될게 이렇게 가서 이걸 묶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점프대가 되죠 후왕 이실을 먹고요 어 왼쪽으로 더 갈 수 있네 여기다 느낌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는거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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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죠 쉽죠 오우 야 털뭉치도 감전되냐 안되지 음 저건 아니다 오우 야 안으로 들어가네 여러분 화면 너무 어둡나요? 화면 괜찮나 지금? 어둡나? 뭐야 실이 없잖아 내가 또 실을 놓치고 왔나봐 왠지 여기 위에 올라가는게 아니까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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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실뭉치로 .. 실뭉치를 ρ입히라고 합시다 마모님이라는 빛이 있어 밸런스가 맞습니다 크으으으으 자고 누구냐 버터 니카페 throughout 느끼해 사회생활 해야돼 버터님 오졌어 잠깐만 어 아 이제는 이것도 점프되네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후앙 좀마앙 한번 올라가보자 아 뭔지 알았다 이거 아냐 일단은 뭐 이게 있는 것 같구요 아 아 아 이거 맞네 이거 맞아요 디비전이냐구요? 무슨 말이지 아 핵폐기물에서 박칼님이 게임을 좀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 게임 디비전이라 해서 당황했어요 저분 좀 다크솔 이런거 아니면 게임을 좀 아시는 분인데 그리고 핵폐기물처럼 생겼어요 요크루트병같이도 생겼고 왜 갈까 또 뭐 있다 이거 느낌이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오오오오오 잠깐만 오어 Eli 애들 푸를까? 됐어 됐어요 자 실버충 리얼 핵 핵인물이네 어 얘 괴로워한다 못간다 이거 어떡하지 뭐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갈순 있나? 아 이게 밟으면 가네 아예 못 자 그래요 그래요 위에 있었구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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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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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템 먹으려면 이리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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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막혀있던데 이거 진짜 다크소울이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잡아요 잡은 다음에 묶어 묶은 다음에 내려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타고 갈 준비를 하는거지 굴려 굴리고 그럴 필요 없겠네 그러면 뭐 그냥 여기 가서 줄을 좀 풀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가는 척만해 가는 척만 가는 척만 시발 맞아 묶어야되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하던데 학교에서 욕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욕을 안하려고 했는데 욕을 많이 하던데 마음속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묶긴 묶어야되나마 묶었을 때는 잘 탈출했거든 여기서 반전 하나 말해줄까? 저거 굳이 안먹어도 돼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한데 어허허 왠지 푸르고 와야될거 같지 않냐? 시리 모자를 느낌이 들어 왠지 느낌이 안좋아 오케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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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옷! 됐어 먹었지? 어 그것도 있는거 아니지? 응 갑시다 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건가? 오케 여기 뭐 없어요 위에 없어요 어? 아하 후옷! 어? 아하 뭔 아 이건가본데? 아하 바로 밑으로 내려갈수없나? 아.. 아.. 잠깐만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기 위는 어떻게 봐? 아..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오케이.. 내려가면 죽음인가? 내려가는게 맞는거 같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랑 같이 해보자 여기에 묶어 그 다음에 왼쪽을 묶고 그 다음에 이거 들면 될거 같애 들어서 나르면 될거 같애 오케이.. 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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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됐어 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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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둘 기둘 자 묶어 어 이게 다음이 중요한데 잠깐만 저 위에도 있네 저기 위에가 저기 위에가 저 위에가 저 위에를 한번 가야될거 같은데 이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위에서 뭐 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 위에서 뭘 안하고 온거 같애요 그런거 같기도 해 이거 안 돼 어 뭔가 저 위에서 하고 왔었어야 됐어 저기 위에서 잠깐만 어 좀 위에 못 가는데 이러면 어 개념 세이브 오케이 아 아 미스 아 미스 쏘리 지금 내가 죽을때마다 세는거에요 지금 어 벌써 유다이가 지금 이제 여덟번인가 그러면 이걸 묶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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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여기 가서 흐어아아 아 잡을 수 있네 이거였네 이렇게 딱 가고 뭐하는거 아닐까 여기로 옷 이유가 있을거야 여기로 뭔가 뭔가 이게 있을텐데 여기에 생긴게 혹시 이거 아닐까 여기다 여기 묶어 아냐아냐 묶는게 아니라 잡어 잡은 다음에 반동으로 가나? 오우 잠깐만 있어봐 이게 전혀 갈 수 있을거 같지가 않은데 딱 뒤질거 같네요 이 위에 것들을 내려야되는거 같애 느낌이 여기 realized 감사합니다.